히힛 와 이렇게만가 쉬워 자식이 좋네. 자식이 좋네. 자식이 좋네. 자식이 좋네. 자식이 좋네. 있고 2 빠졌고. 힐고 스킬 다 빠졌는데. 아 나. 소정 못 잡나? 소정 개피. 소정 내가 했어. 소정. 뭐지. 혹시. 왜 이렇게 보여주지? 계속 탈거, 갑자 갑자 죄송합니다 원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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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숑아 퇴워줘 포장 꺼 원숭이 보내줘,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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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데? 못있나 이거? 원숭이 에피 상대 키링 네? 모르겠다 1등 안 들어온다 3등 안 들어온다 1등 그래? 2등 안 들어온다 2등 안 들어온다 2등 피 개피, 2등 피 근데 2등 피 못 받아? 2피 2점 타죠 아 이거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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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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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못됐다 4등 마을 5등 pet 1 Bob 1 주어임 확실한? 무승부 요청하게 황금판 하곰 소전 핵이라는데 혹시 무승부 가능한가요? 요청드립니다 인증은 뭔 인증 키우? 오케이 확인 차단되어 있네? 왜 차단되어 있지? 누가 니끈했나본데? 확정하는 거냐구요 왜? 스트리머 답 없네 용사님 논란 만들어드림 해가 아니면 사과 고고 용사님 대답 안 하세요 제가 차단할게요 확실한 하하 딱 보니까 본계를 파란 거 같은 느낌의 플레이죠 용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지 딱 보이죠? 어이가 없네 진짜로 이거는 뭐 더 볼 필요가 없겠네 진짜 웃기지 않냐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야? 당황스럽네 닉변 해가지고 돌리겠지 뭐 닉변 해가지고 돌리세요 그냥 돌리면 또 계속 무승부해야 돼 돌리면 또 만납니다 용사님 저 서절대 끼우는데 인터뷰에서 유튜브 깎고?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어제 서류화입니다 닉이 서류화라고요 뭐야 우리 팀 핵이야? 구라임 구라임 그거 개업가 하는 거 입 저 블락썸이요 전 호주 컴팬인데 메인 딜러 저한테 딕 커버 걸어볼래요 지우님? 아 오케이 오케이 보냈어요 점 하나 보냈요 지우님 어디나? 네 지우님 어디나? 아 근데 저기가 너무 강력하게 핵이 필요한데? 아니 야 나 잠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? 아 근데 진짜 뻔뻔하다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핵이라면 그냥 프로 사칭하면서 마이크도 그냥 저렇게 쓰는데 돈 많으신가 봐요 닉변을 되게 자주 하시네 핵으로 벌고 쓰는 거죠 핵 쓰고 계정 올리고 팔고 혹시 지금 핵이 뭐 따로 풀렸나요? 핵이 지금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궁금한데 일반인이 알 수 있게끔 좀 웅뚱거려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지금 오버워치 안티치트 시스템이 삭제돼서 라이어스로 치면 벵가드 롤테마시아가 없어진 느낌이라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핵 다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덕분에 전판 졌습니다 고마워요 핵쟁이님들 네 채팅창에 덕분에 전판 졌다고 상대팀 분들이 고마워하시네요 점수 맛있었습니다 네 점수 맛있었답니다 4개의 대판이에요 가격 공개가 혹시 가능한가요? 하루에 12,000원요 그 계정은 얼마나 생존했나요? 일주일? 좀 넘었어요?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네 그래도 빠꼬 몇 시판 박았는데도 정지 안먹는 거임 이제 스트리머들 저격하고 다닐 거임 다른 계정으로 히잇 아 그 님 계정 랭게 쓰시는 거예요? 아니면은 국민 계정 만드는지 아니면 랭게 쓰시는지 네 랭게야 랭게의 가격도 혹시 3,000원이옴 아 진짜 신추해주세요 용사님 저 근데 진짜 구랑치고 신추 자리 남은 게 한두 개가 남아가지고 이거는 비상용으로 남겨놔야 돼요 아... 경 저격함 저격한다고 쳤네 나 게임 못할 거 같으니까 신추 한 자리만 두 분 안되고 두 분 안되고 한두 분 남아 아 그 어제 호주 콘텐츠 블라썸 메인딜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... 그거 저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도형이지 그걸 믿음? 그거 저 아닌데... 네 아 그거 당연히 도형이죠 저 순진해가지고 다 믿는데 그냥 계속 돌리실 거예요 오늘도? 아니요 발로란 털어 갈 겁니다 아 발로도 핵 쓰세요? 네 야무지게 쓰죠 발로는 얼만데요? 한 달째로 사는 거라 30만 원 정도 해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마지막으로 어... 지금 핵 정지 안 먹으니까 다들 쓰세요 한 번씩 재밌습니다 핵 틀어서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요! 좋아요!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? 다들 고마워요!